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귀한 분 이렇게 꼿꼿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주의 종이 손 얹어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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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구하옵고 위로하옵니다.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주시고 이 일을 선지는 모든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신고하옵고 자녀들 외에도 하나님의 평감과 은혜로 감사드리시고 은총으로 베풀어주시옵소서 이 명상에 계시는 기간 동안 외로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여시고 소심을 능력해주시기를 강하드리 함께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주하옵며 기대드리옵나이다. 아멘 잘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